안녕하세요. 시대를 잘못하거나 너무 일찍 태어난 지금 태어났으면 지대병원을 응아주십시오. 양준인의 요즘 대세 가나다라마바사 하겠습니다. 미래컴블러는 벌써 조회수가 52명이 넘었습니다. 아우, 재고. 요즘 대세입니다. 양준인의 가나다라마바사.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시작 선약기사입니다. 배웅만 하겠습니다. 양준인의 가나다라마바사. 어? 아쭈. 양준인이다. 가나다라마바사. 너와 나의 양호화. 너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걸 나. 사상을 한단 말은 하고 있지마. 그대만 알아 듣는 말 아무도 몰라.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보고싶단 뜻이야. 오후 다섯이면 그날을 만나는 시간. 카페에서 만날까. 카페에서 만날까. 카페에서 만날까. 호소주를 입걸을까. 부르자마자 하고싶은 말. 가나다라마바사. 너와 나의 양호화. 가나다라마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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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 가나다라마바사. 야.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나도 몰라. 어머. 쟤 레베카 아니야? 뭐? 레베카가 누구야? 왜 가슴이 안 좋니? 몰라. 어우. 빵막 떨어져. 왜 그렇게 머리가 기냐. 어쭈. 기구리까지 했어. 와. 너무 잘걸린다. 어. 멋있어. 후볶다. 여여도 남자는 모르겠지. 그러면 어때. 난 좋기만 하더라. 괜히 인생 나니까. 쿵. 저녁이 가기 전에 들려오는 말 오늘 너무 재밌었어 매일 또 만나자 가나다라마바사. 진짜 자기 전에 하는 말 그대와 나눈 누나고 좋은 꼴하는 듯이야 가나다라마바사 사랑한단 듯이야 아무도 모르는 얘기 가나다라마바사 우리 둘의 이야기 어머나 이쪽으로 봅시다 양준이 이쪽으로 와 뭐라고 했지? 가나다라마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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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의 야물란 나물도 모르는 사랑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실패 멜로디 리듬을 많이 맞췄습니다 변수하겠습니다 86점 정말 멋져요 실패 저녁을 보면서 하니까 가사도 안 들어오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약간 커버처럼 다음은 양준이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템포 멜로디 리듬을 반납치고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쇼 팍팍 행복하세요 팍팍 건강하세요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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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